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곳이 어려움을 겪고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카페가 있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테이크아웃만 하라 이렇게 해서 영업이 잘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페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그냥 차만 마시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만나서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게 마실 거면 카페에 올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카페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또 식당에서도 이제 네 사람이 이 사람 모이지 말아라 또 한 칸 뛰어서 이제 네 사람이 식사를 해도 이렇게 거리를 유지해가지고 해라 이번에 이제 헬스장님 어떤 운영자 사장님이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헬스협회 회장님이 우리는 무조건 문을 열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죠 또 그 밖에도 술집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 되는 곳보다는 안 되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많은 피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은 코로나가 발생해도 그것만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또 소독하고 다시 문을 엽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지금 6만 개의 교회가 넘는데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20명 이내로 모여라 비대면으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식당이나 다른 업종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데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영업을 합니다 공연장 또 백화점 극장 식당이나 술집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안 된 보십시오 식당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밥 먹는 사람 없잖아요 술집에 가서 마스크 쓰고 술 마시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마스크를 벗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극장이나 공연장이나 PC방에서 교회보다 훨씬 머무는 시간이 오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마스크를 쓰고 발열 체크를 하고 방문자를 기록하고 거리도 유지하고 다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키는데도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형평성에 안 맞는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서 한국 기독교가 교계가 정부에다 항의를 하고 왜 이렇게 교회는 불합리한 그런 방역수칙을 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에 얼마 들어가면 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방송 요원 이런 사람 20명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한 칸 뛰어서 한 칸 해가지고 식사하고 거기서 마스크 쓰고 밥 먹는 사람 없는데 마스크 쓰고 다 먹고 밥 먹고 교회는 마스크 쓰고 손 소독제하고 발열 체크하고 온도가 높은 사람은 다 돌아가게 하고 거리 뛰게 하고 그런데 만 명 들어가는 그런 교회도 20명 5천 명 들어갔는데 4천 명 들어갔는데 7천 명 들어갔는데 20명 그럼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정부에다 그걸 개선을 해달라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모이려고 하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만 우리가 교회의 폐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겠다 하니까 고발을 하고 벌금을 몰립니다 또 몇 번 이상 이렇게 하면 교회를 폐쇄를 시켜요 지금 교회가 폐쇄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이는 것은 어떻게 또 편파 왜곡 보도를 하면 교회가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과 미디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왜곡된 이런 편파 보도를 하면 또 어디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서 그때 동성애자들이 모인 술집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여러 명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어디 이게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그 술 마시는 클럽이 뭐다 이름을 안 밝혀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교에서 하면 종교시설에서 나왔다는데 교회에서 나오면 당장 어떤 교회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중대본에서도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는 모이지 말아라 왜 모여서 하려고 하느냐 비대면으로 하면 되지 여러분 이거는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고 애베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교회의 본질 애베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에 동조를 합니다 그럼 집에서 애베를 비대면으로 드리면 되지 왜 꼭 정부가 하지 말라는데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애베를 드리겠다고 하는 교회들을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비난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뭔지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애베당이고 교회당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 믿는 자의 집합체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마태봉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신자들의 집합체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모인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흩어져 있으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요 꿈의 교회가 오늘 이렇게 모이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흩어져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라 꿈의 교회의 교인이고 그냥 꿈의 교회의 성도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모이지 않고 흩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신자일 뿐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모였을 때 이 신자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구원받은 무리가 모였을 때 그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세인들 이 정부 당국자들이 절대 모이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모이지 말하기도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모여요 아니 모이지 말하는데 왜 모여? 막 감옥에 갑니다 오늘날 말은 벌금을 물립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습니다 굉장히 막 어떤 사회로부터 그 직장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도 그런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도 모입니다 왜? 교회는 모여야 교회예요 안 모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다 꿈의 교회라고 달아나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습니까 네로 황제는 막 불을 질렀어 로마시에 그래놓고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죽이고 우리가 여러분은 성찬식을 하죠 그러면 떡을 놔두고 이것은 내 몸이니 예수님의 몸을 상겨 포도주를 먹으면 이건데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고 언약의 피라고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먹어요 그런데 내로는 어때요? 이 기독교인들 이것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식인종 같은 것들이다 이래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이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니 왜 그럼 모이지 마는데 모이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런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로마시 외곽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공동묘지 밑에다 땅굴을 팠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굴에서 250년 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여러분은 절대 못 모이게 하죠 그런데 중국의 가정교회 북한의 가정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모르게 이 집 저 집에서 모이고 산에서 저 깊은 골짜기에 가서 목숨을 걸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여러분 그럽니까? 아닙니다 모여야 교회이지 안 모이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사탄이 이 지구상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각가지 수단 방법을 다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없어지면 모이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일 때 교회니까 그래서 주일날 못 모이게 하려고 또 얼마나 사탄이 별별지를 다했어요 북한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죠 북한의 김일성, 김성주가 내려왔어요 소련 장교로가 있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소련군과 함께 온 김성주가 원래 자기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집사예요 자기 외삼촌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몇 명이나 있는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김일성이 자기도 주일학교 다녔고 이랬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보냈다 이거 거짓말로 김익두 목사나 이런 분들에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얻어뒀어요 이 공산주의자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김일성을 환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정권을 잡고 북한에 이런 공산정권을 세우니까 어디부터 바뀌어요? 교회부터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모이게 하고 주일날 11시 예배드린 시간에 무슨 회의를 한다 교육을 한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 시간에 안 오면 다 감옥에 보내고 고문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가지고 북한의 교회를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닫게 만든 거예요 일본이 여러분 어떻게 신사참배할 때도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그 시간에 뭔가를 딱 하는 거야 여러분 소련의 스탈린이 정권을 잡았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어때요? 주일을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주의 날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스탈린은 여러분 어떻게 하니? 이 쉬는 날을 10일에 한 번 8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일을 못 지키게 이걸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려고 말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세상 임금인 마귀가 교회를 없애려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전쟁인 것입니다 교회만 없애버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마귀 세상이 되고요 영적으로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 모일 때 교회지 안 모이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가난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가난성도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가난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적과 꾸린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난성도는 뭐냐? 안 나가 거꾸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애베를 드리지 말고 비대면 애베를 드리라? 사실 비대면 애베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러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울에서 계속 지난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계속 교회가 온라인으로 애베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잠깐 한번 좀 풀어준 적이 있었어요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교회에 장로님이 교회에 애베를 안 가더래요 왜? 이제 젖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애베의 본질이 뭔지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집에서 애베 드리면 되지 이러면서 교회를 안 가시는 주일날 여러분 지금 안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큰 위기가 하고 돼 있어요 작은 교회들은 특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지금 언론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가면 코로나가 걸릴 것처럼 그렇게 계속 방송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코로나에 무슨 발언지나 진언지처럼 여러분 수도권에 전철로 하루에 얼마예요? 최소한 800만에서 1000만이 여러분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1m 거리도 유지 못해요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보면 다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마주대면서 이렇게 가는데 전철 타면 코로나가 다 죽어버리고 교회 가면 코로나가 막 살아나서 난리 칩니까? 여러분 그런데 전철에서 여러분이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었죠? 거기서 우리처럼 발열 체크하고 방역수칙 지키고 마스크 쓰고 이런 거 다 하지 않는데도 지금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거의 고사 직전이에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애베를 한두 번 드리다가 나중에 애베도 제대로 안 드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신앙이 엄청난 지금 침체 가운데 있고 퇴보하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가 세우냐? 예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 이걸 오늘 설교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첫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인간을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장주주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던 주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구의학에는 예배를 어디 가서 드렸어요? 성전에 가서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그 말씀드렸죠 내 이름을 둔 곳에 내가 택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무소우지 하시고 온 우지에 어디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 헤브론에서 길가래서 아니야 부엘세바에서 너희는 에루살렘에 있는 내가 정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신약시대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 주님이 택한 곳인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날을 만들어놨습니까? 구의학에는 안식일 신약에 왜 주일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보다 아 여섯 해 동안 일하고 너희 쉬어라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일을 구별해놓고 안식일을 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날은 이 우주마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배를 드리라고 너희들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배를 드리라고 여러분 주일을 만들어놓은 곳입니다 우리보다 놀러가라고 막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에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에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계 종로로담이 예수를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방주라고 그렇게 말해요 4300년 전에 하나님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구원 받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요?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어요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멸망할 그런 죄인들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복음이 전하여 있는 이 교회에 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 오늘 여기 여러분 마태문 16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러분 교회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았는데 그 열쇠를 어디서 받아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이 죄악된 세상에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는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자 가운데 살만을 구원하시고 영혼 구원하다 하늘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너희에게 성령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르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해야 될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전도 못한다 이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 안 걸리고 살아도 얼마나 삽니까? 백년도 못 살아요 그러면 죽으면 것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 움츠러들지 말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봐요 엄청난 바퀴를 와도 그 바퀴 속에서도 전도를 해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첫째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은 영광을 받은 두 번째는 이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꿈의 교회는 어찌됐든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영접하는 자 곧 그리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주님의 뭐라고 해요? 양이라고 하잖아요 양 그럼 양이 어디에 가 있으면 안전합니까? 우리 안에 가 있으면 안전해 그러면 이 양치기나 목동이나 목자가 만약에 맹수나 이리 같은 이런 것들이 이 양을 물어가려고 하고 양을 해치려고 하면 막대기를 가지고 하여튼 그 짐승을 때려잡고 그리고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양이 우리가 답답하다고 나 우리 안에 아니다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언제 이리한테 언제 이 사자한테 잡혀먹을지 모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마귀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겠죠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여러분 언제 울어요? 배고프면 막 울어 표호하면서 잡아먹으려고 이러면서 그런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자를 찾고 있대 성도들이 언제 위험합니까? 우리밖에 혼자 있을 때 어제 이 설교하려고 내가 생각 안 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밥 먹으면 그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동물의 왕국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동물의 왕국의 사자가 먹잇감을 가서 잡아먹는 걸 저한테 그런 거예요 언제 그 먹잇감을 이렇게 탁 잡아먹냐면 물이 가운데 안 있고 혼자 떨어져 있는 놈 있잖아요 이놈 골라가지고 사자가 탁 가서 그걸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양해 우린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물이 가운데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봐요 그럼 주의종들이 목자들이 구역장님들이 지역장님들이 셀리더 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왜? 위에서 기도하고 혹시 잘못될까? 막 보호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는 거 싫어요? 나는 간섭하기 싫어요? 나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가고 물이 밖에 있어봐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그건 완전히 마귀의 밥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죠? 마귀가 우울은 사자처럼 두루 삼키를 찾고 다니고 있는데 보호할 사람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마귀 밥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 목자들을 세워놓고 성령 감독자를 삼아서 양태를 돌보게 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잘 지키고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주의 신앙에 빠지거나 무슨 무교회주의라든가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영혼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보호받지 못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맡아보는 16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 음부의 권세 사탄의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 있으면 아무리 사탄 원수 마귀가 날뛰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어려워요 여기 그러면 주님이 음부의 권세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 안전한 것이 여러분 양해 우리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 받았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마귀한테 잡혀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본성케 하고 본성케 하리라 또 에베스 1장 3절에 보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만가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해 주시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가지고 성전을 통해서 거기 나와서 애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추력기 20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네 번제와 함옥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려 여기 보면 성전이 없을 때는 토단을 쌓고 성전을 짓고 그 위에 양과 서로 네 번제와 함옥제를 바로 애베를 드리라는 걸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와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신학 시대에는 어디에서 주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애베를 드립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교회의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애베를 드릴 때 내게 임하여 주님이 이곳에 임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이 그르듯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준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비를 주고 물 주면 가지에게 어떻게 갑니까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에요 몸 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그럼 이게 모든 게 영향이 어디로 몸을 통해서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영혼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떠나면 포도나무 가지가 말라져서 불사람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여서 내가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요 교회를 가까이 한 사람들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어떤 고난과 시험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너무 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사하려고 해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구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건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신의 산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신의 산 밑에 놔두고 모세를 불러올려가지고 모세에게 크게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뭐냐 성막을 지어라 광야에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면 너희를 축복해 줄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십계명과 법도와 윤례와 규례와 이런 것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셔 너희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을 다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그들이 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울려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적고 왔고 우리는 가난한 땅으로 인도해 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여답게 사는 줄 몰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시민권을 갖는 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세운 거예요 양육하고 믿음을 키우고 그래서 어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에도 이기고 믿음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안 나오고 있죠 나 혼자 교회 안 다니도 잘 할 수 있어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지 이거 몰라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기고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시험 들고 얻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주의 종들을 세워서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교회를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안전하게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가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에 다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라 하겠잖아요 만민의 기도와는 또 집이라 하겠잖아요 진리의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우리가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되세요? 새해 소원과 이런 것을 놓고 막 기도했을 건데 계속 이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지 말라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계속 여러분이 교회 와서 새해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 삶의 축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 하늘 문을 열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여러분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31일이 마지막 주일인데 매월 마지막 주일은 뭐예요? 새생명 초청주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 이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오겠냐고 여러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럴 여기서 코로나 안 걸리고 살아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요 그럼 죽으면 끝입니까? 천국과 지옥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왕주인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 받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츠러들고 아 안 된다 이러면요 안 돼 제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서 통화하면 그래요 교회는 지금 뭐냐면 전도에 불신자가 온 지가 좀 아득하대요 우리는 이번에 몇 명 왔다고 내가 물어보면 몇 명 왔어요? 지난주에도 몇 명 왔는데 이러면 완전히 기적이네요 이래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의식이 잘못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해도 안 올 거야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전도를 할 수도 없고 전도해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아 새로 오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면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서 좀 겁이 많고 두려움 있는 이런 분들은요 코로나가 이렇게 조금만 하면 한 주나 두 주 왔다가 또 안 와버려요 그런데 지금 전도해 가지고 오신 분들 교회를 찾다 오신 분들은요 아니 더 잘 나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해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전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말세치말에 있잖아요 특별히 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꼭 몇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그다음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다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으로 첫째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다 했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게 세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사탄 원수만 하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 천국 시민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믿음을 성장시켜 우리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곳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는 그냥 다니긴 하지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고 맨날 뭐 하면 기도원 가다 기도원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저기 할 때 오살리 기도원이나 기도원도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 이런 그게 검증된 그런 기도원에 가야 돼요 잘못하면 잘못된 데 가서 기도원 원장들한테 이게 이용당하고 잘못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다음에 무슨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그냥 애벼만 들고요 어디 선교회 같은 데 막 이런 데만 가서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지만은 여러분 뭐를 세웠습니까 주님이 선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도 저희도 선교하고 또 선교단체도 돕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상주의 열방센터라고 BTJ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백투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약자인데 인터코비라고 하는 국제 전문인 선교단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인터코비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모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역 수칙을 모이지 마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5천명이 모였다고 했을 때 뭐 5천명인가 몇 천명 모여서 5천명까지는 아닐 겁니다 아마 3천명 정도 모인 건 거기가 4천명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모여서 했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모이지 마라 하는데 어떻게 돼요? 휴대폰까지 다 끄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하기만 하고 오면 되는데 1박 2일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다음에는 버스를 타고 오지 말고 버스하면 이게 전부 다 버스 회사에 명단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중대본에서 하니까 승합차를 타거나 자가용으로 해가지고 500명 다 휴대폰 끄고 오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전국에 다 퍼져서 어제까지 뭐냐면 직접 거기 갔다 온 사람이 확진자가 154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351명인가 이래요 500명이 넘어 지금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명단을 다 안 줘가지고 왜? 교회에서 모르게 가니까 그 자기 명단이 드러나면 지난번에 신천지가 명단 안 준 거 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최가울 성기 본부장이라고 있어요 인터컵에 그분이 한동대 교수였는데 제가 여기 교회 건축했을 때 1층 비전을 해서 이슬람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목포 지부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좀 꿈의 교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돈을 주겠다 돈 필요 없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장소를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와서 해라 해가지고 여기서 세미나도 한 적이 그런데 이런 단체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어떤 데를 이단이나 해보고 교류 금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성교 단체들이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와 함께 연합을 해서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독불장군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도 그때 인터컵에 다니는 청년이 있었는데 아프간 내전이 한창일 때인데 아프간에 땅밖기하고 가서 성교로 간다 단기 성교 그런데 그때 외교부에서 샘물교회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납치를 대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한테 야 정부에서 지금 여행 1급 금지 구역으로 했는데 가지 말아라 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인터컵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프간에 카불 국제공항과에 갔어요 그런데 아프간 정부에서 입국을 금지시켰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언론에 대서특필해가지고 야 이 믿는 것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그때 한국 교회가 샘물교회 때문에도 어려웠는데 그거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거기서 취식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았는데 해가지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국 교회 전체가 얼마나 그러니까 애국운동 하는 게 좋은데 강화문에 가지 말았는데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래가지고 막 또 확진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한국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라 했잖아 그래가지고 국제전문의 선교단체 얘기가 어떻게 인도에 가지고 어디 사원에 가서 땅밖이라고 돈고해요 누군지를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이 단체야 그러면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나 타종교를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거기는 이단은 아니지만 뭐 이단이 아닌데구만 이단은 아니지만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절대 옳지 않아요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수요일 날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익산에 아는 장노님이 계신데 그 장노님 기독교 백화점에 왔는데 그 장노님이 어떤 분하고 저희 수요일 날 예배했다고 왔어요 저분들이 무슨 일로 왔지? 끝나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여기 이분 안수집사님인데 지금 티벳으로 선교를 가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선교를 가려고 그러냐는데 지금 은행 지점장인데 다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사표 쓰고 이제 집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말을 듣고 꼭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한 번 하고 해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선교를 가려고 하거든요 인터콥에 거기서 지금 비전스쿨 그걸 하고 단기 선교 갔다고 하는데 티벳으로 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티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요리학원을 다녀가지고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아들 셋이 딸은 이제 결혼하고 열심히 요리학원 다 자격증 따가지고 가서 식당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안수입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점장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거기에 집사님만 한국 선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집사님 어디서 이렇게 왔냐 뭐 이렇게 물어봤고 인터콥에서 왔는데 선교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신학도 안 하고 왔다 가면은 벌써 당신은 선교사들 세계에서부터 당신은 왕따를 당하여 누가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정말로 선교를 하고 싶으면은 먼저 신학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를 해라 자 당신이 식당에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관계전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이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목회 훈련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것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양육할 거냐 그러니까 한 대 맞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 성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 가는 데서 사명자들을 발굴해가지고 신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신학 교육을 시켜가지고 목사 한 수를 줘서 현지인들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건데 당신이 신학 교육도 안 받고 목회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세우며 목사 안 수도 안 받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안 수를 주고 그러니까 그런 목회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겠냐 당신이 정말로 선교사로 가고 싶으면 그때 전주행가 있었나요 서울로 임지를 옮겨서 신학 대학원에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 안 수를 받고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거라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돼요 서울로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작년, 재작년에 인터컴 여기 간사하던 애들이 두 명 있었어요 회에 몇 번 갔다 왔어요 단기 선교 제가 갈 때마다 선교비 1, 20만 원 준 게 아니고 70만 원 주고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줬어요 세 번인가 지원해 줘서 그런데 막 선교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둘이 각각 따로 한 번씩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 어디 나왔냐? 그랬더니 한 명은 전문대학 나왔다 그러면 네가 일반 대학 3학년 후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신학 대학 3학년 후 편입을 해서 주의종이 되어서 주의를 하고 싶다면 마치고 신학 대학원을 가거라 그래서 신학 대학원을 가서 3년 동안 목회학 석사 과정이랑 MDV 과정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하고 그리고 목회 실습을 해야 된다 목회 현장에 가서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목회 현장 실습을 하고 그리고 목사 한 수를 받고 정식으로 파송을 받아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그 영혼들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하고 어떻게 신학교를 해가지고 하겠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 안 듣고요 말 안 듣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런 데에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인터콤이라는 BTJ라고 하는 단체가 문제냐 이런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목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교수만 하고 목회 그러니까 왜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얼마나 이 교회를 성교 단체가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보다 우선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성교 단체가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막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 건강한 신앙 생활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일을 쓰여 영적으로 충전하고 싶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원 가십시오 그러나 맨날 기도원을 가면 안 돼요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 생활하는 여러분 어떤 것은 성교 단체를 물질로 돕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성교 단체가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 멤버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셨어 교회를 이런 확실한 교회 교회가 뭔지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 교회 본질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목사들도 야 뭐 꼭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면 비대면 에베가 여러분 비대면이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는 뭐여야 되는데 교회를 목사이면서 교회 본질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교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도 여러분 교회로 더욱 모의 기름 쓰고 에베하고 말씀을 해고 성도를 교제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 와서 기도해 내 눈과 귀가 그곳에 있어 내가 볼 것이오 들을 것이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혼 구원한 일을 이 교회는 게을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퍼져나가 그리고 철저히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잘못되지 않고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원 가도요 그런데 성교회에 이렇게 가도요 목회자처럼 여러분 하잖아요 목사는 여러분 한 사람은 사람이 뭐지 양이요 양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잘못될까 봐 바르게 가게 하려고 매일 기도하고 어떻게 한지 이끌어 가려고 해요 기도원에 가면요 여러분은 그분들의 양이 아니에요 성교회 가면 그냥 멤버십이 여러분이 그들의 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철저히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흐려져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분명한 교회관을 확립하시고 정말 올바른 교회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